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정말 굿띌입니다. 굿띌 굿띌 굿띌. 바로 20입니다. 랭리. 신흥타운이죠. 윌로비 중에서도 랭리 웨스트. 200스트리트 서쪽으로 정말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단독주택. 한번 새 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짓고 있어서 제가 키가 없네요. 키가 없어요. 근데 구멍이 뚫려있긴 했습니다. 바로 이 집입니다. 우선은 부동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로케이션, 로케이션, 로케이션. 여기 위치가요. 이 윌로비, 랭리 중에서도 막 여기저기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신흥타운인데 랭리에서는 하이웨이 원이 얼마나 가깝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차로 5분입니다.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파크 앤 라이드. 칼버스 버스 익스체인지가 있어가지고 주차를 하시고 555번. 그죠?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면은 한 15분, 16분 정도에 로이드 스카이 트랜스테이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버스 익스체인지가 한 여기서 6분 거리. 교통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학! 학교. 이 윌로비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이비 프로그램에 있는 아리마운트. 그리고 바로 옆에 피터 유월드 미들스쿨까지 도보로 바로 위로 쭉 하면 한 15분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죠.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 새로운 랭리 위스트 이 신흥타운에 지어질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권. 상권도 헤이어타운센터라고 곧 오픈을 앞둔 상권이 들어오면 도보로 진짜 한 5분 걸어가시면 상권이 있고요. 한인마트도 차로 약 5분. 코스코도 차로 약 9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공원. 공원이 바로 뭐 아까 피터 유월드 옆에 있는 랭리 이벤트 센터. 윌로비 커뮤니티 파크가 역시 도보로 한 15분 정도. 그리고 개발사. 주로 싱글 하우스만을 지원. 랜스톤이라는 케네디안 로컬 빌더입니다. 믿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빌더이고요. 그리고 이 새집이기 때문에 2, 5, 10 워런티가 달라붙습니다. 빚이 즉 버블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. You guys ready? 이 새 단독주택이 1.599900 플러스 GSD. That's it. 엄청 굿딜이죠. Deal of the Year! 1.599 플러스 GSD입니다. 그리고 내부는 거의 3,000 스크레피트를 자랑하고요. 위의 방 3개, 화장실 2개. 다 풀 화장실이죠. 그다음에 또 러프트라고 거기서 무슨 어피스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밑에 오픈 컨셉에 리빙 공간과 키친. 그리고 엑스트라 플렉스 에레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하에는 2베드룸을 리걸스윗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리걸스윗 옆에 집주인용으로 또 하나의 렉크룸이 있어요. 그것까지 그냥 다 세입자에게 공간을 열어주면 3베드룸으로 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즘에 뭐 2,400,500불 정도는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메인 레벨이 엔지니어 하드우드입니다. 그리고 에어콘도 설비가 돼 있다는 거. 자, Deal of the Year! 정말 굿딜인! 1.599 플러스 GSD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? 이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전화번호 아셔야 되겠죠? 저희 대표번호. 벤쿠버 부동산 8949, 778-903-8949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lright, that's it for today. As always, thank you all for watching. I love you. We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! Bye-bye! Bye-bye!